저는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아버님 뭐라구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메들리 한 곡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메들리는 제가 조금 밑으로 내려가 될까요?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어머니와 아버님과 우리 마이크 돌려가면서 함께 불러요. 예? 너무하십니다. 박수도 좀 지르시고. 아니 근데 어머님도 아직 약초를 좀 안 하셨나봐요? 약초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갈게요. 안녕하세요. 나는 내 친구. 자 아버님. 아버님한테 말해 드리고 싶어. 계속 저는 재입하고 계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어른, 어린ложique 책을 열고 햇빛을 고백 평가 traumat torpedo upgrades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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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시즌과 생금생이 거의 아는 것과 어떤 일이 아니냐 아름다운 마음 처음 느껴보시던 아 그 이놈 나를 청하 웃겨 침대 몰아 샤스 그 말 없는 그 사랑이 어쩌지 어쩌지 나를 좋아 어쩌지 맘에 들어 어쩌지 맘에 들어 어쩌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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